네, 반갑습니다. 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리깅 강사입니다. 닉스 IELTS의 Writing Task 2 관련해서 기출 토픽, 8점 모델 답안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오늘 어떤 식으로 모델 답안을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고 아이디어 빌딩, 교재에 없었던 어휘 설명, 논리성 이런 것들 연결하고 등등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 토픽들을 살짝 언급을 하고 짧고 굵은 영상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토픽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2000 뭐예요? 2017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8년, 19년 기출 있고 지금 또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정설이고 이거는 2017에서 2018 그럼 같이 한번 Task 2의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 첫 번째 토픽이 있대요. 바로 로컬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argument는 이제 둘이 논쟁을 여기는 거죠. cause and solution, 이 토픽은 빨간색. 바로 원인과 뭐예요? 해결이라는 응답성을 가진 문제네요. many museum historical sites visited by tourists, but not local people. 아, 뮤지엄들이나 이런 것들이 토리스트에 의해서만 visited 되지 not local people에 대해서니까 바로 여기에 원인과 해결책.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newspaper will remain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news. 아, 이 토픽은 너무 뻔한 토픽이구나. 인터넷 뉴스가 계속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뉴스가 없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바로 argument, 이런 건 좀 쉽다. 아, crime. 어려운 토픽이다. 자, 그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동그라미를 쳐 놓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우선순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이런 거 좀 솔직히 쉽다. 보편적으로 내가 가르쳐 본 결과 이런 건 솔직히 치워. 어, unpaid work.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international domestic. 조금 어렵다. 내가 볼 때는. 이건 템플릿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cheaper consumer goods. 아, 이런 것도 조금은 어려워. 싼 값의 굿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꼭 안 좋은 건지.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어요. space exploration. 이런 거 어렵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많은 토픽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8.5댈 답안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이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짧고 굵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방금 했던 토픽이에요. 방금 했던 히스토리 토픽인데 같이 한번 보죠. 읽어보세요. 첫 번째, 로컬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이제 제가 스피킹부터 토픽을 올려놓긴 했는데 스피킹과 라이팅의 차이는 물론 스피킹 파트 3가 라이팅 테스크 2와 아주 흡사하지만 라이팅 테스크 2는 훨씬 어휘 수준이나 문법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야 8점 이상을 맞을 수 있고 7점 또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뱉는 어휘와 그리고 쓰는 어휘는 정확히 어면이 조금 다르고 더 라이팅의 어휘나 문법이 훨씬 더 고득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본인이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위주를 많이 해드릴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More important for school children to learn about local history, world history. 로컬이 더 낫냐 아니면 월드 히스토리가 낫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치면 국사가 낫냐, 세계사가 낫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보통 응답성에서 약하신 분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어려워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럼 도대체 국사와 세계사의 구분을 어떻게 져줘야 되는지를 내가 진짜 빠르게 해줄게. 진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한 땀 한 땀 쓰는 그런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포인트만 빨리빨리 따줄 테니까 그걸 당연히 외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겪길 바랄게요. 자,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all이 들어갔으니까 argument 타입이 맞고요. argument 타입은 아시겠지만 보디 들어갔었을 때 1, 2, 3 3개로 나뉠 수도 있고 2개로 나뉠 수도 있고 한쪽 찬성으로 다 가도 되고 아니면 찬성 반대로 가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저는 인터내셔널과 그 다음은 로컬 2개의 장장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토픽은 제가 볼 때는 장장점 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투웨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토픽 argument 토픽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17, 2018 기출 토픽의 첫 페이지를 여시면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까? argument 토픽이 있고 local history, more than, 예를 들면 international history. 그래서 국사냐? 바로 뭐라고요? 세계사냐? 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이렇게 local history와 world history가 나오면 구분해 주는 거예요. 빠르게 한번 포인트만 빨리 따 볼게요. 자, 공부하실 때 항상 주장 구문이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기가 이제 주장인데요. 자, 주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처음에 이 local history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body1이 될 거고요. body1, local history는 중요하다. 근데 local history가 중요하다는 걸 좀 바꿨어, 나는. hometown의 history래. 별표치고. hometown history이기 때문에 이걸 local history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제가 유의어로 바꿔놓는지 아시겠죠? local history, 또요. 유의어. 처음에 어려우신 분은 무조건 유의어를 많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domestic, 바로 국내의. 하나만 더 해볼까? national.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알아 놓을수록 훨씬 더 리스닝이나 리딩도 잘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because 거기에 대한 근거.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히스토리가 그만큼 어떻다?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it is for sure은 indepensible. 별표치고. indepensible은 important와 사실 똑같은 어휘인데 동의어는 essential 혹은 뭐 necessary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fundamental 기본적인 이란 표현도 가능하겠다. 뭐의 스쿨의 커리큘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커리큘럼도 유유 한 번만 해보자. 아카데미 코스 여러분께 이런 거 모두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라이팅 뿐만 아니라 리스닝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 들리기 시작한다. students early education 그래서 조기교육 때 특히 역사 많이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I believe that 그 이유가 뭔지 좀만 더 알아볼게요. 바로 자, 별표 having thorough insight 래요. 자, 역사를 배우면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 insight insight는 쉽게 얘기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높아져요? 통찰력 왜 그럴까요? 삶의 경험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you can have insights you can have insights 혹은 improve your insight 혹은 동사는 사실 broaden이라는 표현도 써요. 혹은 widen widen insight 뭘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 통해서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once locality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도 좋은 단어 나와요. 바로 뭘 해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patriotism을 높여줄 수 있대요. 무슨 뜻이야? 바로 영화에도 나오죠? 바로 애국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international 즉 세계에서 배운다고 애국심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일 펀치라인은 애국심 patriotism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보고요. 혹은 세종대왕 보면 애국심이 훨씬 많이 함양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시 들어갑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to be specific in fact 넣어서 본인이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자, 이렇게 예시가 뚱뚱하다는 건 아주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적인 예시를 부러줬다는 거거든요. primary, secondary education in my village are taught about how their anc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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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와, 이 표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defended 바로 방어하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방어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자, their land against outside intruders 자, 여기 침입자 어휘 어렵죠? reclaim 다음 sovereignty 라는 표현이네요. 별표 다섯 개 아시겠지만 이 로컬 히스토리를 배우면 전쟁이 나고 전쟁을 가고 함으로써 영토의 자치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sovereignty는 영토권 혹은 자치권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reclaimed는 주장하다 혹은 회복하다 다시 주장해서 자기의 영토권을 회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어휘이니까 나는 7 이상을 따고 싶다면 이 표현을 반드시 꼭 써줘요. therefore those young children would take pride 아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다? 바로 최고이니까 pride 혹은 patriotism을 느낄 수 있다. their origin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and treasure 보물 the life they have today. 와 트레저나 아니면 오리진에 대해서 그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대요. 별표 additionally moreover I think it's not only student's privilege 하하 privilege culture 또요 하나 더 lifestyle 그 다음에 custom 여러분 역사 토픽이 나오면 이런 단어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진짜 좋아요. 스피킹 파트 3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기 자 기억나십니까? 아까 보디 1에서 연결된 단어들 여러분들이 굳이 문장으로 다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나랑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지금 이거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줄게요. 로컬이 나왔으면 아까 했던 단어들 계속 기억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로컬의 유의어는 바로 홈타운 공부하는 것이다. 홈타운에 대해서 혹은 도메스틱이다. 아니면 로컬이다. 그리고 하나 더 배웠던 게 있었죠? 내셔널이다. 자 내셔널 컬처를 배우면 되게 어떻다? 인디스펜서블 기억나요?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되게 펀더먼트 하고 저도 지금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센셜 하고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 뭐를 고치해 주는 거야? having thorough insight 난 지금 다 기억하잖아. 스펠링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인사이트 인트 what happened in the past 그리고 예시 들어가줘야 돼. 어떤 예시 쓰고 싶어요? 이순신 얘기 써도 좋고 세종대왕 써도 좋아. 근데 그 예시를 쓰고 나서 뭐가 들어가야 돼? 바로 patriotism 배우고요. 그 다음에 pride를 느낀다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reclaim sovereignty 이런 표현 솔직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해서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표 치시고 외어두기 오케이? 예 여러분 저랑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줘.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수준의 어휘나 문법으로는 아무래도 improve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8.5 모델 답안 정석화 돼 있는 것을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디2로 한번 가보자. 보디2는 이제 인터내셔널 히스토리와 관련된 걸 나랑 한번 해볼게요. 동의원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혹은 멀티컬처 등등이 될 수 있어요. 오벌시즈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자 근데 from another angry 라는 표현을 썼어. 무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by contrast 이런 표현으로도 은유적으로 쓸 수 있구나. 혹은요 on the other hand 이런 표현으로 이제 써주게 되는 거예요.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유희어도 진짜 많이 알게 되죠. it is also indisputable indisputable 은 논쟁할 가치가 없는 이란 표현이고 주장꾸문이죠. learning about world history 동의어 글로벌로 바꿔줘. shares equal importance just as local one 자 due to the fact that 나왔습니다. 아까 because 썼으니까 due to the fact that 으로 내가 근거를 설명하겠다고 얘기해줘. acquiring 별표 다섯 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얻는 것 get in 이런 표현은 쓰지 마라. 제발 실전 맞고 싶잖아요. get 이런 건 제발 쓰지 마세요. 너무 구호적이고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 knowledge about the world past past 입니다. past events 가 결국은 history죠. 기가 막히게 paraphrasing이 돼가고 있다. equips with 라는 표현 문법 한 번만 알아볼게요. with 는 equip a with b 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장착시켜 준대요. 뭐를 a more well-rounded perspective well-rounded 는 즉 여러 사건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떻다. rounded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open-minded 해준다는 거죠. 여러 컬처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Indian culture 혹은 Chinese culture 등등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자 lessons about 예시 뭐 들었어요? world war 들었습니다. world war 아실 거예요. would help those learners enhance their understanding about various aspects of the world world war 에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되게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을 자기만의 예시로 써서 8점을 맞은 학생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고 world war 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홀로코스트에요. 바로 대학사를 의미를 하는데요. 아우슈비치에서 일어났던 뭡니까? 유태인 대학살 대학살은 되게 뜻이 많아요. 마스크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것도 대학살이에요. 최근에 피카소가 이제 작품이 와가지고 저도 전시회를 갔는데 피카소 작품 중에 한국 전쟁을 묘사한 마스크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대학살 이고 또 제노사이드라는 표현도 대학살 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알기 시작을 하면 훨씬 점수가 높아질 거야. 내가 쓰진 않았지만 이런 걸 쓰고 유태인의 대학살 이라던지 아니면 인종의 대학살 그럼 얼마나 되게 뭐예요? 이노센트한 빅틴들이 많이 죽어 나갔어요. 그런 예시들을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서 절대 일어나야 되지 않고 인종 간의 화합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For the more 들어갔는데 사실 문단을 붙여도 되고 이렇게 띄워도 괜찮아요. Being told about the other country's historical backgrounds Would benefit young learners in their future career 와 아까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좀 더 더 사회화되고 남들을 이해하게 되거나 이런 Sympathy Empathy 동정심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세계사를 배우면 Career 본인의 Employment Opportunity 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 students 어떻게 할 수 있대요? Accumulate 지식을 축적할 수 있대요. Knowledge of a variety of fields 다양한 필드에 축적할 수 있대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At an early age would possess 소유하다 라는 아주 서면적 표현이었죠. Golden selling points Golden selling points 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팔 수 있는 자기의 특기 Special skill 이라고 보면 되겠죠. To work for and multi-cultural enterprises 크게 나아가서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혹은 세계사를 공부하면 여러 측면이 있을 거야. 사실 English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영문으로 보게 된다면요. 그럼 이게 다시 직업적 혜택으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장점들이 많은데 사실 특장점은 아시겠지만 영어 혹은 Open-minded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이해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Task 2에 관련해서 좋은 어휘하고 이제 문법들을 다 배워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피킹하고는 조금 또 달라서 어렵기도 하실 거예요. 라이팅은 어려운 것이 맞다. 어렵게 써주는 것이 맞고 스피킹은 그 고유한 바로 뭐예요? 구어체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문어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여러분 저의 기출 토픽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계속 영상 녹화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빨리 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